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메모리 본포지 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구요. 3195제곱미터 966평형입니다. 2195제곱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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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66평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부동산TV 공인중개사 6원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영축면 만족리에 외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매물이 본 토지입니다. 계획관리지역이고요. 3195제곱미터 966평형입니다. 계획관리지역 3195제곱미터 966평형입니다. 바로 이 토지인데요. 이 앞에 지금 하우스가 있고 여기도 농막이 한 채 있고 앞으로는 항공영상을 보셨듯이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도로변 국어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도로가 있고 국어정비가 있고 이 하우스까지 이 하우스 앞에까지는 상수도가 있습니다. 이렇게 당겨서 설치도 가능해 보이는데요. 하여튼 이 앞에까지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. 자 지금 제가 서있는 위치 알려드리고요. 여기 포장도로 포장도로를 따서 이렇게 길을 따놨습니다. 자 지적터 첨부해 드리겠습니다. 자 보시다시피 요 길을 따라 본토지로 들어갑니다.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966평형이고요. 요 길 따라 가는 토지인데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양지 바르고요. 뒤로는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괜찮고 좋아 보이고요. 자 여기 지금 전기 들어와 있고요. 본토지의 전기 요 앞에까지 요 하우스 있는 데까지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. 참고하시고요. 제가 지금 요 도로 요 도로 따라 요렇게 진입합니다. 요거 요 비포장 요 땅이 이렇게 따라서 요 본토지 요렇게 진입하게끔 포장도로까지 따여져 있습니다. 자 이제 땅이 녹아가지고 좀 복질뻑한데요. 자 보시다 피우고 농사가 아주 잘 됐게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지적도상은 요기 산소경계 본토지 바깥쪽에 있는 산소입니다. 영상에 보기에는 지적도상 보기에는요. 자 여기 966평인데요. 자 바로 요 터집니다.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나무가 이미아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진행시키기 좋을 것 같고요. 자 보면 조망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. 그리고 본토지 966평이 딱 요기까지가 본토지로 판단됩니다. 966평 자 제가 한번 지금 정중앙쪽에 여기 산에서 내려오는 자연국어라고 할까요? 구고 구강 쪽에 지금 서 있습니다. 자연형태 그대로 한 두칸 하나 1단 2단 3단 이렇게 요기가 본토지로 판단됩니다. 여기 보시면 가운데로 자연국어 이렇게 물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여기 농사짓기 위해서 밭을 갈아 놔 가지고요. 아주 깜빗하니 예쁩니다. 자 제가 경계면 까지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바로 앞에 농목이 있는데요. 여기 농목 쪽에 보면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 여기 본토지 경계면 이쪽 보면 구고가 정비가 돼 있습니다. 구고 정비가 여기 돼 있어서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. 지금 제가 걸어온 길이 요렇게 해서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걸어왔습니다. 966평 필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주말농사 기농기촌하기 좋으시고요. 양지 바르기 때문에 싼 땅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여기 주변에 다 임야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. 그리고 제천시랑 근거리에 위치했고 여기가 별박리 그 별박리랑 굉장히 가깝습니다. 영원도 가까운 곳이니까 기농기촌 저렴하게 하실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여기 한바퀴 보여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. 966평에 이용하시기 좋은 내용입니다.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 좋은 내용은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